모성애 기제의 목적, 즉 기능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되도록 잘 돌보아서 어른이 된 후에 번식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종에 속하지도 않은 푸바오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푸바오를 돌보았던 사육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대성통곡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푸바오에 과몰입하는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한심한 인간인지 여부는 제쳐두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들 중 상당수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인간이기 때문에 푸바오에 과몰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푸바오 환송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인기 있는 동물의 과몰입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여자들의 특이한 성향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여자들의 보편적 심리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서 푸바오 대성통곡 현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성애 기재가 오작동하여 상당수 여자들이 푸바오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기재가 고장나서 오작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그 심리기재가 작동하면 진화한 목적, 즉 진화생물학적 의미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작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성애 기재의 목적, 즉 기능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되도록 잘 돌보아서 어른이 된 후에 번식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종에 속하지도 않은 푸바오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장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판다와 인간은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자식을 돌보도록 진화한 인간의 모성애가 판다와 인간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성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자를 임신시켜서 남자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딸따리를 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정액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면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도 구분하지 못해서 발기를 하게 만들고 쿠퍼액을 흘리게 만드는 성욕기재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적 불일치, 즉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환경과 그 심리기재가 작동하는 환경 사이의 불일치를 생각해 볼 때 화면 속 여자와 옆에 있는 실제 여자를 남자의 성욕기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성욕기재가 진화한 원시사회에는 TV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성욕기재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시사회에서 필요도 없었던 구분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자연선택의 벌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자연선택은 경제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남자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여자를 잘 구분합니다. 남자는 포르노를 감상하면서 딸따리를 친다고 해서 포르노 여배우가 그 남자의 정자로 임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기가 일어나고 쿠퍼액이 흐릅니다. 이것을 푸바오에 대한 모성애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푸바오가 여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 기재가 오작동한다면 푸바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욕기재가 오작동하면 포르노에 대한 남자의 의식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시사회에는 고해상도 포르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르노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남자들이 포르노에 빠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성애 기재가 판다의 아기와 인간의 아기를 구분해서 작동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모성애 기재가 인간 아기와 다른 종의 아기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성욕기재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인 설명이 푸바오를 잃은 슬픔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성애 기재가 화면 속 작 como 기재가 화면 속 Yo corrosion 요 오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